자, 경기 시작되었습니다. 정예린 하이퍼우스. 첫 공격 섬이 3쪽이 피게 되고. 아, 트리 좋았다. 오우. 하하. 오, 좋다, 좋다. 오우. 오늘 뭔가 좀 시원시원하게 하고 있네. 오우. 아, 많이 좋아져. 아, 앤드번. 아, 패스 좋았네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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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쏴야지, 그렇지. 이야아아아. 아, 잘한다, 잘한다. 와, 좋은 센스. 이야아아. 앤드원 아니야? 오, 앤드원. 오우. 양현이형 오늘 잘하고 있는데? 오우, 리바운드 좋다. 오우. 아, 이제 돌아나와. 아, 좋았다. 아, 이거 뚫어야지. 고맙습니다. 이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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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아, 한방 더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. 아, 이제 아... 어, Katherine. 쏴야지 야 1코트야 30점? 아 이게 진짜 어 패싼다 패싼 패싼 뛰어줘야 돼 뛰어줘야 돼 아 좋아 아 보람보랄 아 어 뺏어봐 어 뺏었다 뺏었다 야 야 하나 쏴소 그냥 으아아아아아 야 야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 어 오우 들어간 줄 아 아 아 아 슛 쏴야돼 슛 쏴야돼 박지수 밀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아 아 넌 너무 베넣고 들어갔어 야 야 3점 골치 팀 맞냐고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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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아 아 아 적립이냐? 아 광양사람 보고 어! 아아!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와아 패스 들어야지 아 나이스 패스 아 안들어갔어 아 아 아 파울할 필요 없었는데요 아 아 제발 원큐의 꿈이여 이루어져라 아 이건 아 이거 아니야 설마 아 제발 이거 너무 두고 어 쏴야지 아 안들어가네 오옹 예림이 아 아 아 아 아 떨어지네 이게 들어가야되는데 아 예전에 화나온큐의 꿈이 들어왔어 오 오 아 아 아 패스 좋았고 아 아 아 아 아 잘 들어간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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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발 아 아 아 아 아니 팀이라는거는 참 잠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아 나이스 패스 제발 하나? 아 들어갔어 아 아 아 아 아 아 5점차 5점차 아 아 박지수 찬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. 일리코터의 반 정도만 틀렸었고 인정한 겉자사기는 일말의 가능성을 보는 하나웅 그의 그런 경우도...